라파엘 팔메이로는 쿠바 출생의 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1 루스 출신의 야구 선수이다. 그는 4번이 올스타와 3번이 골든글러브 수상, 2번이 실버슬러거를 수상하였고 역대 5명뿐인 3000안타와 500홈런을 동시에 때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5년 의회 청문회에서 팔메이로는 스테로이드 복용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적발되어 야구 인생이 끝난 것은 물론 명예의 전당 자격이 주어지는 5%도 넘지 못해 다시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지도 못하는 신세이다. 선수 시절 캔그리피 주니어와 함께 아름다운 스윙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팔메이로는 1964년 9월 24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출생하였다. 팔메이로는 마이애미 잭슨 고등학교를 나와 1982년 8라운드에서 뉴욕 매치에 지명을 받았으나 사인하진 않았다. 이후 미시시피 주립대학교로 진학하였고 세크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고 1985년 시카고 컵스에 입단하였다. 1986년 9월 8일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컵스에서는 주로 자익스와 일루스를 맡았지만 1989년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한 뒤에는 지명타자를 맡았다. 1988년 팔메이로는 미치 윌리엄스 폴 클리구스 스티브 윌슨 커티스 윌커슨 루이스 베니테스 그리고 파블로 델가도에 대한 대가로 제이미 모이어와 드류홀과 함께 텍사스 레인저스로 트레이드되었다. 데뷔 후 9시즌 동안 373개의 홈런을 쳤고 마침내 2003년 5월 11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데이비드 엘더를 상대로 통산 500호 홈런을 달성하고 2년 후 헨크 에런, 윌리 메이스, 에디 머레이 다음으로 3천 안타와 500홈런을 모두 달성한 네번째 선수가 되었다. 2005년 볼티모어와 계약에 실패한 뒤 fa 신분으로 새 팀을 찾으려 하였으나 약물 파동으로 결국 은퇴하였다. 팔메이로가 2005년 스프링 캠프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스윙을 하고 있다. 2005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라파엘 팔메이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3천 안타와 500홈런클럽을 동시에 가입하게 된 보름 뒤 스테로이드 테스트에 적발이 되었고 결국 2005년을 끝으로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